5 예 예 가이고야찌 다리 땀냐 다리 꾸며 오오오 가이고야찌 아아아아 에허허허허허허허ㅋㅋ 히히히 비행 계정국유가 계정국유가 비행 안 잰주머니에 Oh! 걸어가 저 형아는 거짓말을 보다니? 우리 집에서 짓는게 많은데 내 삶은 거짓말을 보다니? 내 삶은 거짓말을 보다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짓말이야 나한테는 굴이구나 나한테는 굴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니아이 어니깐 어니깐 네비해 안죽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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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터져라 그는 줄 알겠지? 네, 나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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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집을 보내면 돼. 내 집을 보내면 돼. 이제 저희는 다시 전화가 되서 많이 나요. 우리의 집을 보내면 돼. 아멘아, 우리 집을 보내면 돼. 네, 그래. 우리 집을 보내면 돼. 우리 집을 보내면 돼. 우리 집은 나루와 나눠 보내요. guess what? 아, 네, 내려냐라 아아! 나 택사오는 어떤 이유로? 우리 이유로 저희가 사과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사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지만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같이? 그렇게 말했으면 나와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고 아기쌤 우리는 다같이 한번 trze기야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하핀 하핀 온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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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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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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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